아 오늘 뭐야 스텔라이브 전체로 공연을 보러 가서 아 나 기가 다 빨려 타비가 앉아서 막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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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거 옆에서 막 의자가 막 흔들려 막 이렇게 나는 그냥 조용히 감이 보고 있는데 막 의자가 흔들 정도로 엄청 신나서 막 왜 이렇게! 그래서 그거..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보이시나요? 아 진짜? 손 어때? 귀여워? 감사합니다 아 근데 손이 작아요 나 그래서 오늘도 사장님이 있잖아 막 내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칸나야 너 손이 어떻게 이렇게 작아 진짜 작아 손을 막 이렇게 만지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제가 여기 앉았으면 사장님이 갑자기 오는 거야 이제 내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내가 혼자 앉아 있는 게 좀 뭔가 외로워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와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내 손을 막 갖고 가는 거야 아니 칸나야 너 손이 왜 이렇게 작아? 칸나야 하나님 손이 이거면 난 손이 이 정도였어 사장님이 약간 날 꼬시는 줄 알았어 이거 나 보여주고 싶었어 고구마를 방치했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봤는데 이게 이렇게 태웠지 뭐야? 고구마 괜찮냐고요? 고구마 괜찮아? 안 괜찮다고 하네요 한입 하실래요? 멍멍이들이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이거 먹으면 죽어 안에 지금 복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나 이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나한테 볼 수 없지 제나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제나야 반가워 아니야 반가워 꼬리 아이고 귀여워 인사하세요 아 저 쫄았어 저 졸리지 안 돌래? 여기 브릿지 있어 얼굴에 귀엽지? 어이 벤지마 뛰어! 지호선수! 지호선수! 갑니다! 나 있잖아. 나 얘 보면은 막 얘가 막 슉슉슉 하더니 계속 꼬리를 흔든다? 그리고 막 벨을 막 까뒤지고 자기를 만주달라고 해. 애교가 진짜 많아. 어이 참이야. 말티프냐고. 아 네 말티프예요. 맞아요. 어머! 우리 제마 천자인데? 제마가 마우스 눌러가지고 다음 노래를 막 눌렀는데? 어머 어머 또 또 또 또? 뭐야 제마야. 너 새로운 재능이 있는 거 아냐? 역시. 우리 제마 천재구나. 물 먹고 싶구나! 엄마 물 줄게. 이 새끼는 바로구만. 날짜부터 팔불출. 팔불출이야! 자. 돌려? 가나가고 싶어? 저러 가는데? 나 안 좋아. 와 나한테 뽀뽀해! 나한테 뽀뽀해! 귀가 올라가서 나 뽀뽀해! 안녕히 계엉! 그러면 안녕. 너 비늘이지? 비늘이라고? 아이고 비늘이 땅콩을 맺대요. 저는 어?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. 아이 근데. 뭔가 수상해. 야 너야 너? 또 너야? 샤워! 비늘시치 또 너야? 왜 작성하라고 했지 내 어? 주폭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어? 내가 나중에 샤워할 때 어? 옆에서 몰래몰래 볼 거지. 인생이 습네요. 어이가 없다. 정말. 어이가 없어요. 아무튼 우리 제마 잘 부탁드립니다.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거든요. 제 제마 사진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빨리 이거랑 저것도 보고 가~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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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%. 빨리!